전남도청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시민사회단체에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사무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쓰는 올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는 769억 원대. 예산 일부가 사적 물품 구매에 쓰인 정황이 불거진 뒤 전남도청은 사무관리비 실태 점검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5년치 사무관리비 전수조사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전남도청의 본청 조직은 12개 실국 62개과 250개 팀. 실국과 팀별 사무관리비를 담당하는 서무 담당자가 한 명씩 있는 걸 감안하면 줄잡아 300여 명입니다. 감사관실 말대로 5년치를 본다면 5년간 서무 담당자 연인원 1500명이 집행한 사무관리비 실태를 살펴야 하는 셈입니다. 또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사무관리비가 사용된 매점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매점 개정의 특정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된 물품 내역과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의 대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5년치 사무관리비를 들여다보겠다면 전남도의 사무처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미 전남도의 사무처는 인사권 독립으로 감사관실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빠듯한 시군 정기 감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은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금을 쓰는 전남도청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진 만큼 경찰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전남도 경찰청의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 전남도 경찰청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우혹의 전모를 밝히고 범죄가 드러나는 대로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의 사적 물품 사용 문제를 감사했던 전남도청이 훈계로 매듭 지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예고된 뒤 전남도청 간부 공직자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전방위적으로 기자회견 취소 요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